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외주식4989의 유정인입니다.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퇴근길 우산은 잘 챙기셨나요? 오늘은 24절기 중 여섯 번째 절기 고구입니다. 고구란 한해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기도 한데요. 고구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비는 연희때보다 더 반가운 것 같네요. 농사의 시작이 고구라면 주식시장의 시장은 장외주식이겠죠. 장외주식4989, 오늘은 모처럼 호황을 맞은 공모주시장의 투자법을 꼼꼼히 짚어드립니다. 조종욱 전문가와 함께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선혜입니다. 오늘 강기수 앵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하루 1일 진행자로 장외주식4989 시청자 여러분과 만나게 됐는데요. 사실 이 자리에 저는 두 번째 앉습니다. 그런데 마치 장외주식4989의 또 한 명의 식구 같은 친근함이 드는데요. 오늘 알찬 정보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서 오프닝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최근 공모주 펀드로 돈이 몰린다거나 대역급 IPO가 예고되어 있다거나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공모주 시장이 지난 연말과는 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도 공모주 투자에 나서볼까 하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오늘 공모주 투자의 기초부터 노하우까지 그래서 꼼꼼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이분이 함께 도와주실 거예요. JWCT 투자 컨설팅의 조종욱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지난번에도 저희가 만났었죠? 네, 맞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아, 공모주 투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건데 대가라고 자자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경력이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네, 저는 경력이 한 7년 정도 됐고요. 증권회사 지점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왜 공모주 투자가 좋고 관심을 가지셔서 7년 동안 하신 거예요? 아, 예전에 처음에는 증권회사 직원이라고 주식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크게 관심은 없었는데 그쪽 분야에, 특히 주식 분야에 대해서. 그런데 우연치 않게 2007년도하고 한 2009년 정도에 한전 KPS와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을 공모주를 처음에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모주였는데 처음에 상장하자마자 이 종목의 놀라운 급등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다, 이걸 하자. 그래서 나만의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한전 KPS가, 한전기술이 신규상장주가 상장 초기 급등했던 그런 사례를 통해서 이제 2010년도에 한전산업개발이 신규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종목을 시작으로 이제 공모주 인생이 시작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인생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셨군요. 공모주 시장, 지난 연말과는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요즘 느끼시나요? 어떠세요? 네, 요즘 공모주 시장이 이렇게 썩 좋다고 느끼지는 않는다고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2016년도에는 IPO 시장은 기업 수가 한 130개 이상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주 괜찮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2016년 그럼 IPO 시장 전망을 좀 해볼까요? 구체적으로 몇 개 기업 예상을 하시고, 좀 수치로 알려주세요. 네, 2016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30개 기업 이상이 신규상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그리고 역대 최대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2015년도 유가증권에 신규상장한 종목은 유가증권, 코스피는 19개 종목이었는데요. 올해는 한 20개 이상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유고요. 두 번째는 IPO 시장이 비수기가 1분기거든요. 그런데 1분기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 2배 정도 많은 기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2016년도가 괜찮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상장 승인 후 대기 중인 종목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 측면에서도요. 지금 올해 가장 최대화죠. 호텔, 롯데, 그리고 알짜 대기업 계열사들, 네이버의 라인이라든지 애경산업 계열 AK 관련된 산업들도 줄줄이 지금 상장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 아주 많은 신규상장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IPO 시장이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1분기에 벌써 20개 이상, 20개 이상의 기업이 상장을 했습니다. 올해 정말 역대 최대치가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매력적인 투자처는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식 투자에 비해서 좀 낯설게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투자를 하려면 기업에 대한 정보를 무엇보다도 자세히 알고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정보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우선 공모주는 투자 설명서를 토대로 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이 투자 설명서, 신규 상장하기 전에 이 투자 설명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나오는 곳은 금융감독원 다트라는 그런 사이트고요. 이 금융 전자공지 시스템인데요. 여기 들어가시면 투자 설명서를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트, D-A-R-T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다트에 들어가면 기업 투자 설명서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이 들어봤거든요. 다트라는 사이트도. 그런데 투자 설명서라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어떤가요? 몇 장 분량이죠? 투자 설명서는 보통 이제 한 300페이지 분량 되거든요. 굉장히 방대하네요. 일반인이 이 300페이지 되는 분량을 다 읽어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투자 설명서에서 어디를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지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좀 유용한 사이트가 있거든요. 공모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 외에 유용한 사이트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설명서. 혹시 재무제표 보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진 않을까. 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3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긴 하지만 오늘 조종국 대표님께서 이것만은 꼭 보자. 이렇게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핵심이다. 300페이지 중에서 다 볼 거 없고 일단 이것부터 가서 확인을 하세요. 어떤 것부터 볼까요? 네. 우선 금융감동원 다트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기네요. 여기 지금 제가 띄워놨고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여기 맨 위에 보이시면 여기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업명을 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JS, 코퍼레이션 그러면 이렇게 회사명이 나오잖아요. 관심 있는 회사 여기에다가 회사명을 이렇게 치시고요. 검색을 누르게 됩니다. 검색을 누르게 되시면 여기 보시면 투자설명서가 나오게 됩니다. JS, 코퍼레이션은 상장한 지 좀 됐기 때문에 뒤에 있는데요. 여기 투자설명서라고 있죠. 여기 투자설명서를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투자설명서라고 아예 그렇게 나와 있네요. 어렵지 않게.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정정신고 보고 이렇게 해서 쭉 투자설명서가 나와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 전체적인 페이지가 300페이지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걸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짚어주신다는 건데 뭐부터 확인해 볼까요? 우선 이제 여기 들어와서 저희가 봐야 될 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이제 너무 이게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딱 찍어서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여기 일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에서 여기 첫 번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는 어떤 사항을 볼 수가 있냐면 이 종목의 액면가액, 그 다음에 모집 매출가액, 이게 이제 공모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대표 인수회사는 어떤 회사고? 지금 NH투자증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수회사는 대신증권과 KTB증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청약기일도 여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청약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공고일, 배정일. 여기에서 기본적인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네, 신규 상장주에서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 이렇게 조금 내리다 보시면 나오게 되는데 기관 경쟁률입니다. 확실히 많네요. 내리다 보면 이제 저거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 짚어주시는 건데 경쟁률이 나온다고요? 네, 여기서 이제 나왔는데요. 13번 정도 수요 예측. 이거 다 읽어보시는 건 불가하고요.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사항을 우선 일단 보시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이겁니다. 기관 경쟁률이라는 건데요. 지금 JS 컴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쟁률이 433.6대 1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일반적으로 이 400대 1 정도면 기관 경쟁률이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이게 이제 안 좋을 경우에는 100대 1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팁을 한번 드리면 이 JS 컴폴레이션은 이제 유가 증권 시장 즉 코스피에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거든요. 따라서 개인 경쟁률보다는 이 기관 경쟁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코스피는 대부분 시가 총액이 크기 때문에 상장 초기에 기관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줘야지 주가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JS 컴폴레이션은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 경쟁률이 433.1로 아주 우호적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높은 편인 거죠. 네, 이 정도면 상당히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두 번째로 이 기관들이 이제 가격을 써서 냈는데 대부분 기관들이 2만 3천 원 이상을 써서 낸 거죠. 참여 건수가 지금 543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는 최상단인 2만 3천 원으로 이제 결정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요. 기관들이 이제 공모주를 받을 때 이제 신청을 할 때 이렇게 확약을 걸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약을 걸어서 신청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신규 상장주로 이 공모주를 팔지 않겠다. 이렇게 확약을 하고 이렇게 공모주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확약 비율이 높으면 기관들이 좋게 본다는 겁니다. 이 종목을. 그리고 종목을 좀 안 좋게 보면 확약을 안 하겠죠. 그래서 확약 비율이 여기 보시면 신청 수량 대비 35%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따라서 JS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관한테 상대적으로 아주 인기가 많았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5% 정도인데 굉장히 긍정적인 거란 거잖아요. 네. 보통 몇 퍼센트 정도면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기준이 있나요? 보통은 이 확약 비율이 거의 없는 회사들이 많고요. 네. 확약 비율이 보통 이제 20%에서 30% 이상 되면 이 기업은 상당히 인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없는 회사도 있군요. 맞습니다. 35% 정도면 정말로 좀 인기가 있었다. 네. 긍정적으로 본다. 기관이. 이런 뜻이고요. 계속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첫 번째에서 기본적인 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저희가 기관 경쟁률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실 항목이 세 번째 여기 보시면 투자 위험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위험 요소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투자 위험 요소에는 그 회사에 여러 가지 위험한 사항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읽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뭐예요? 유통 물량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 위험 요소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 어디에서 확인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곳이 있는데요. 투자 설명서 투자 위험 요소에 들어가시면 이 유통 물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마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당사의 공모 후 상장 예정 주식은 총 1268만 7732주다. 여기 딱 나오죠. 그래서 총 주식 수를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시면 보호 예수 주식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까 총 상장 주식 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친절하게.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여기 보시면 최대 주주 이런 거는 다 보호 예수가 되죠. 여기 보시면 6개월 보호 예수. 그죠? 6개월 보호 예수. 그 다음에 여기는 1년 보호 예수. 이렇게 묶이고. 그리고 총 6통 되는 물량은 얼마인지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0.7% 20.7% 262만 주만 유통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JS 코퍼레이션은 그러니까 상장 초기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은 여기 보시면 262만 주. 전체 대비해서 한 20% 정도만 유통이 된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투자 설명에서 300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방대한 물량에서 어떤 것 위주로 확인을 해야 되는지 지금 짚어주셨는데. 일단 공모 개요, 공모 방법, 기관 경쟁률을 알아보셔야 되고요. 청약 기일까지도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모 가격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확약 비율이 높으면 기관이 긍정적으로 그만큼 본다는 뜻이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투자 위험 요소로 가셔서 보호 예수 물량과 유통 물량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라인 채팅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질문이 또 올라오고 있어서요. 한번 확인을 하고 저희가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도 저희 장외주식 4989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와우 4989를 검색하셔서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채팅방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종욱 대표님과 공모주 투자법에 대해서 다뤄보고 있는데요. 채팅창에서도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모 먼저 OK 장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공모주 청약을 할 때 기관 경쟁률을 보고 경쟁률이 높은 중환사를 통한 공모주 청약이 개인 투자자에게도 청약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두 번째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단호 비치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수요 예측 전에는 증권 신고서, 수요 예측 끝나고 가격이 확정된 후에는 투자 설명서가 보기 편하다는데 반대로 봐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보는 게 더 편할까요? 라고 이렇게 보는 방법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질문 들어봤는데요. 스튜디오 연결해서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정인 캐스터께서 질문 두 가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질문 좀 드려볼게요. 공모주 청약을 할 때 기관 경쟁률을 보고 경쟁률이 높은 주관세를 통한 공모주 청약이 개인 투자자에게도 청약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라는 질문부터 답을 해주시죠. 네, 아까 확약 비율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은 그냥 확약 비율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나와 있는 증권사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근데 이게 개인의 주 거래사인지에 따라서도 좀 틀리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나와 있는 거기 증권사 가서 일반적인 공모주 신청을 하는 거고 그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하고는 좀 틀리고요.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질문도 드릴게요. 수요 예측 전에는 증권 신고서 그리고 수요 예측이 끝나고 나서는 가격이 확정된 후에는 투자 설명서가 보기 편하다는데 반대로 봐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이 순서 그대로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네. 순서대로 보셔야 되고요.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혜태제과 식품 같은 경우에는 투자 설명서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모가라든지 이렇게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 들어가 보면 좀 유의하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만 하시고요. 정확한 일정이 된 다음에 투자 설명서를 보시는 게 조금 정확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수요 예측 전에는 증권 신고서 가격이 좀 확정된 후에는 투자 설명서 이런 순서대로 또 보시는 게 좋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 보죠. 요즘 신규 상장주들 주가 흐름이 좀 좋은데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실제 기업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지금 JS커플레이션이고요. 가장 최근에 조금 핫한 종목이 저는 JS커플레이션이고 또 공교롭게도 지금 JS커플레이션을 갖고 지금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설명서에서 마지막 항목인데요.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인수인의 의견이라는 항목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회사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다 추약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볼 거는 뭘 봐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JS커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유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사 기업들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유사 기업들의 PR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PR을 토대로 해서 이제 공모가를 설정하는데요. 여기 이제 들어가 보시면 조금 이제 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 이 JS커플레이션의 실적 이런 것도 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공모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거를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 설명서에서 핵심이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공모가는 2만 3천 원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정을 했냐. 이제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1차 유사 기업을 선정을 하고요. JS커플레이션과 현재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서 가장 유사하다고 되어 있는 회사를 여기서 선정을 하고요. 2차 선정, 3차 선정까지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된 회사를 여기 한번 보시면 영업무역, 그 다음에 한세시럽, 국동, 웰비스, 신원 이렇게 회사를 여기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평균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양이 상당히 방대한데요. 이 회사들이 현재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PER을 한번 보는 거죠. 이제 그 PER이 얼마냐면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19.29배. 그래서 이거를 참조를 해서 우리 JS커플레이션의 공모가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JS커플레이션을 19.29배를 적용을 해서 이제 공모가를 산출해보면 비교가치 주당 평가가액이 36,143원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모니까, 공모 주식이니까 아파트 청약하는 것처럼 좀 싸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할인이 들어가서 2만 3천원에 36% 할인해서 이렇게 공모가가 설정된 거죠. 그렇군요. 자, 수요 예측 그리고 청약 일정 이런 것도 굉장히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런 걸 한 번에 알 수 있는 IPO 일정 전반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청약 일정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그 사이트는 기업 공시 채널 사이트입니다. 이거는 KRX 거래소 이제 사이트인데요. 여기 카인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중간 정도에 IPO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 정보가 다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최근에 청구서 접수가 된 기업들 쫙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두올은 여기 U라고 돼 있잖아요. U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제 코스피 종목이라는 걸 의미하고요. 코라는 거는 이제 코스닥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두올을 이렇게 한 번 쳐보면 두올이라는 회사가 청구서를 접수했다는 거고요. 심사 청구가 4월 18일에 여기 들어갔다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모가는 대략 어느 정도 선인지 상장 예정 주식수는 얼마인지 그 다음에 상장 주선인은 누군지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고요. 보통 이제 심사 청구가 4월 달에 들어갔으니까 이게 이제 상장을 하려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이 두올이라는 회사가 심사 통과가 된다고 하면 한 7월에서 8월 정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 코넥스 신규 상장도 볼 수 있는데요. 코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 로버3 이렇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로버3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3월 30일 날 들어가서 4월 20일 날 상장 있잖아요. 조금 빠릅니다.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카인드 지금 사이트 들어가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시간 관계상 사이트를 들어갈 수는 없지만 IR에 대한 것도 자세히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있다고요. 일단 말씀으로 설명만 좀 해주세요. 어딘가요? 한국IR협의회라는 사이트고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신규 상장 예정 IR 개인 투자자들은 직접 봐서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IR 부기라든지 자료가 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유용하게 그 회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개인 투자자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인드 기업 공시 채널 사이트 그리고 IR 확인할 수 있는 한국 IR협의회 사이트 지혜롭게 또 확인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못해드린, 못 전해드린 알짜배기 정보들 온라인 방송 통해서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못한 얘기는 온라인 방송에서 제가 계속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JWC 투자 컨설팅의 조종욱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내일은요, 동부증권의 김지수 과장 모시고 주목할 장외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